이 세상에서 신분 상관없이 국적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세상의 신분의 높낮이가 상관없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다 해서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결코 불행한 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여운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 전혀 발전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내 모습이 어딘가는 또 모습이 허탈어졌는지 아니면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거울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 있던 없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두 분은 이 말씀을 접했을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또 본 교회에서 또 성경을 읽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오병이어에 걸으면 한 가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고 작은 것 가지고도 크게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천명이 먹고 열두 바운에 차게 넘치게 거두었다 이러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보검에 기록된 오병이언 사건은 요한보검 6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의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주 만드신 사건을 가르쳐 첫 표정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8년 된 불치의 환자 이 사람은 베데스와 연못가에 누워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요한보검 6장의 오병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병의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어쩌면 흑백을 가려버리는, 알곡죽정이를 갈라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오병의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보검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파가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보검 6장 2절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자기 중심적인 한 가지 목표, 이유가 있는데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구나 전혀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보검 6장 3절은 이 오병에 시작되기 전에 이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 앉으셨다는 단어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충격적인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단순하게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본래 원문이 히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을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도 이 히보리어 구약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구약을 읽을 때는 히보리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신약 성경은 헬라우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헬라우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 앉으셨다는 이 말씀은 헬라우에는 카데마이 이렇게 언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카데마이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헬라우가 좀 복잡합니다 카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카타바이노라는 곳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카테마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다솔이신다 통치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리포스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인 통치 사육을 이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마이 이 단어가 요한복음 6장 2절에 기록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 한 단어가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 앉으셨다는 이 뜻이 역시 헬라우는 카타마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앉으셨는데 요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의 사육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병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 먼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서 빌립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어디서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떡을 주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디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생존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슬 백성들을 이끌고 광약길을 가다가 가난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고기를 먹겠다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고기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예고에서 노예를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밭 앞에서 홍해밭 앞에서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하룻밤 사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밭을 건너갔을 때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마실 수 없는 괴로운 고통이라는 이 마라의 선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그들에게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셔서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밤에는 추위와 싸울 때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온 민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폭임에 내려 쪼이는 낮에 이 열사의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보호 속에 온 그들은 민숙이 11장 13대를 보게 되면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형인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어디서 내가 어디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송절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었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이 모세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모두 모습이 아닙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모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에 이 문제만 보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어디리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좌합니다 10편 121편 1절은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0편 12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의 수로다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발등이 불 떨어졌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불을 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요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디서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게 되면 가나의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갈정을 해결해 주실 텐데 전부 그들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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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오병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잠시 전에 요한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을 가리켜 요한복음 6장 6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시험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문제 앞에서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빌립이 어떤 입에서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떡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개삼기 두들기고 있어요 주파나를 두들기고 하고 이것을 튕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같이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문제 닥치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까마득하게 생각이 나질 않고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오늘 어쩌면 빌립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빙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드레가 물고기 두 마리, 보르텍 다섯 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일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찮은 이것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말해서 부족합니다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빌립도 돈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은 했지만 안드레도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작은 것 갖다 드렸지만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무엇을 주님 앞에 한 달 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부족한 것입니다 완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5천명에게 오늘 넘치도록 떡과 물고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열두 바구니를 남도록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그들이 가질 만큼 다 가져갔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관객을 목격을 하고 이 관객을 목격을 하면서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 관객을 보고 목격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사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왔습니까? 병고치려고 그런데 왜 왕으로 사물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예수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육신에 배 채울 수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쫓아다니면 교회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목적이 돈입니다 먹고 사는 건 전부 다 육신의 일입니다 병고치는 건 육신의 일입니다 먹고 배부른 건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소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쭉 승하겠습니다 내 몸만 고쳐진다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몸만 고쳐지면 교회에 충성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크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면 언제나 11조 바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성교사도 많이 지원해주고 충성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과연 많은 물질을 축복받았다 해서 교회에 그렇게 충성할까요? 언제나 11조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내 자신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가족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가장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치료가 되고 많은 물질이 왔을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자념을 섬겨왔는데 여유가 생겨버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할 때 그때부터는 기도를 손을 놓아버립니다 교회를 덩져버립니다 이 사실을 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약에 한 군데씩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배부르게 먹었고 많은 것을 이제는 가졌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배고플 때는 주님 쫓아왔는데 배부렀더니 가버립니다 다시는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불치병입니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고 제사장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이 치료되고 확인 받으려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제사장한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고 병이 고쳐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9명은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쳐졌는데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 성도라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떠나갑니다 저는 목해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불치병들이 수없이 고쳐졌는데 고쳐졌을 때 얼굴조차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교회와 함께 주의 종이 합심해서 그 기도체 못 가지고 그 가정을 기도해줬을 때 일이 해결되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이 사람은 전혀 말 한마디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교회가 이제 응답받았으니 무엇을 요구할 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옆에도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등하시하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했을 때는 더 잘 숨기고 더 교회 가까이 하고 주님 일하라고 주셨는데 반대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오병의 축복을 받고도 떠나간 사람들 12명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을 때 제자들만 남았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노히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용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 많이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장 크게 위대하게 세우시게 됩니다 구약에는 많은 것을 물질을 주셨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고 결국 넘어진 많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숙의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모시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난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고기를 달러 갈 때에 하느님께서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대 중동 지역에는 메추라기는 모든 육류 고기 중에 최상급의 고기가 바로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황실에서만 이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시당에 갖다 팔면 많은 돈이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민족을 살릴 때에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많이 몰아주셨습니다 민족 전체가 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숙의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종일 종냐 거의 드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모았습니까? 메추라기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돈이 됩니다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런데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일 종냐가 어떤 말씀이냐면 하루 온종일 메추라기 긁어 모읍니다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일 종냐 밤새도록 철회작업을 하면서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터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종일 종냐 거의 터날 종일토록 꼬박 24시간 그리고 또 하루를 계속해서 메추라기만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요하께서 심히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치시니 그들을 죽이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구절 한 구절 사이에 극과 극끼리 기쁨이 갑자기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이 내용 속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리국기 29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상황이 작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밤이 지나고 거의 터날 날이 밝아왔는데 메추라기 줍다 보니까 이 메추라기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 뺏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한 사람같이 예배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메추라기만 눈에 보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치셨습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받는 가운데 수백억을 가진 자상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세상으로 방탕한 길로 빠져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둬버립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 왜 오빙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것이 아무리 그것을 많이 거두고 내가 배부르게 먹고 좋아하는 옷에 호화호식을 하고 살아도 인생은 결코 시한부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의 8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고 너에게 먹인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요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개의 떡이 있습니다 육신의 떡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 한 가지의 떡이 있습니다 영생의 떡을 쫓아가는 사람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누구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라 예수가 네 생명이다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는 보이지 않고 자꾸 돈 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든 내 몸 고쳐야지 어떻게 하든 물질 축복 받아야지 이것은 정말 세상 육신에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의 것밭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따라서 용생하리라 용생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난 너한테 줄 것이다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전체 목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주여 내게는 내게 생명이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울투가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두 개의 떡 가운데 우린 주여 용생의 떡이 되시는 나는 주님을 오늘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 한 주간도 범사위에 여러분 하신 모든 범사가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